안녕하세요 쌍갑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여기 수리나가르 동네를 한바퀴 돌아보고 무드투어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짐을 다 들고 나왔죠 이사를 갈 겁니다 제가 지금 있는 숙소가 지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배를 타고 건너와야 되는 숙소인데 어제 저녁에 저희가 한 8시에서 9시쯤에 여길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트가 없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일단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육지로 Hello 15%? 네 1% 지금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젯밤에 진짜 건너가는 게 낭패더라고요 물이 좀 많은데 위험하다 진짜 이 상태로 물에 빠지면 그대로 죽음이다 이게 진짜 안전이라고는 1도 없는 보트거든요 제가 몸을 한쪽으로 실수로 기울이는 순간 다 버려야 돼 이거 물 속에다가 어디서 버려야 돼? 아 코리아 베리 굿 퍼스트 타임 카치미스? 예아 오케이 어 살았다 오케이 땡큐 일단 짐부터 놓고 땡큐 땡큐 안전 오 괜찮다 보일러도 있네 따뜻한 물도 나오네 우스도 여기는 펩시가 점령한 도시인가봐 어딜 가든 다 펩시 밖에 없어요 코카콜라가 거의 없고 이거 봐 펩시 광고가 진짜 많아 여기 확실히 인도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인도 북쪽은 중국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뭐 니하오 이런 거는 한 번도 못 듣고 다 안녕하세요 아니면 곤니찜하네요 어 여기서 밥 먹어볼까? 어 되게 비싸 보인다 It's open? It's open 아 오케이 Can I see menu? I can see this 오케이 이걸 원한 게 아닌데 분위기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곳인가? 오 가격대가 좀 있는데 600 가까이 하네요 가격이 이러면 인도 현지에서는 되게 비싼 축에 속하는 거죠 왜냐면 한 끼에 거의 만 원 가까이 하니까요 You normally take after 12.30 아? 아 I will let you be ready near around 12.30 이렇게 나갈 핑계를 만들어주는구나 아이고 먹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다 지금 안 판다고 하니까 이따가 뭐 저녁에나 뭐 봐서 오든가 말든가 해야겠다 아 아 에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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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브레크 패스트 오우 괜찮아 보인다 그래 이거지 반 값이네 반 값 얘네들은 12시를 블랙 패스트 라고 하더라구요 아 Can I have chicken noodle? Green salad I want green salad 아, 땡큐 이게 뭐지? 그린 샐러드 그린 샐러드 나왔거든요, 여러분 뭐죠, 이게? 이거 살다살다 이런 샐러드인데 처음이에요 이거는 그나마 제대로 나왔네 이거는 맛있게 생겼다 냄새가 진짜 되게 좋은데 아, 나 왜 이렇게 웃기냐 샐러드만 먹는 건 말이 안 좋은데 없고 이거랑 같이 먹을게요, 그냥 매우 잘하네 양파 샐러드라고 이름을 붙이고 양파랑 토마토 몇 개 집어먹었습니다 꼬리야, 꼬리야 진짜, 꼬리야, 꼬리야 외치는 사람들이 많네요 꼬리야? 꼬리야 안녕히 가세요 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 어... 루킹 포 에어텔 에어텔은 데이터 툴 데이터 툴 데이터 툴 데이터 툴 데이터 툴 데이터 지금 보면 이렇게 되게 제 숙소가 원래 저 건너편이었잖아요 그냥 여기만 이렇게 도는 줄 알았는데 이게 거의 한 이십 몇 킬로가 된대요 그래서 두 시간도 짧다고 제대로 한 바퀴를 돌려면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저녁 8시에 온다네요 과자랑 주전부리 좀 사오고 해야 되니까 와... 와... 이게 내가 그리 들었는데 1번부터 15번까지 있잖아요 1번에 사면 비싸다 했어 한 4번, 5번 가야 좀 싸다고 했거든요 와, 여기 써 있네 가격 이야... 뼈 떡하니 붙여놨네 아... 넘버 세븐? 나인헌드렛? 원하워 아, 원하워 나인헌드렛 노노노노노노노노노나 아, 맞네 1부터 5번까지가 900 6번부터 10번이 더 싸네 You know what you do? I make you package 아... And by package, you can see something 이럴 때는 빅데이터를 좀 수집을 해야 돼 정보가 많잖아요, 인도는 이렇게 근데 아프리카는 이렇게 정보가 없어서 알아서 그냥 눈대중으로 해야 되거든요 배 한 대당 500 루피 2시간 오케이 2시간에 500 어? No, it's okay Okay How much is your budget? 2 hours, 500 Huh? 2 hours, 500 2 hours, 500 Yeah Impossible Impossible? Impossible Okay, thank you Okay, okay 저기로 가야겠다 Hello, my friend Yeah 2 hours, 1,000 루피스, last price 1,000? Yeah I go lotus lake, golden lake, open lake, floating garden, and that lake coming back 1,000 expensive This is government rate, 800, 1 hour This is 1,600, I will charge it only 1,000 1,000, 2 hours? 2 hours Come I come back, I come back Okay, wait, wait, number one, I come back I can very cheap Okay, okay, okay Okay, 800, come Okay, okay, thank you I come back, I come back How much you want to last the time? I told you, 500 Okay, 600, come No, no, no Excuse me, can I have one selfie? One selfie One selfie? No, 500 해야겠다. 월컷 좀 사가야지 그래도. 2시간을 보트를 탈 건데 이게 있네. 여러분 제가 이거 말라위 페리 타기 직전에 그 호주 형이랑 배신자 형이랑 마트 가가지고 샀던 거거든요. 진짜. Thank you so much. 준비됐다. 들어와라. 안녕하세요. 2시간. 2시간. 500. 아 5시간. 1000 루페이지만. 2시간. 예예. 500 루페이지만. 하하하하. 애초에 마세포로 1번짓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프리라이드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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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오케이, 프로미스, 프로미스 프로미스, 프로미스 아깝게 Bala, Bala 오케이 오케이 Bala 오케이 Bala Bala, give me Bala 잘해 Nice to meet you Bala Assalamualaikum Assalamualaikum 오케이 가보자 오, 좋은데? 오, 괜찮은데? 어떻게 하는지? 바이바이, 와지 바이바이 됐다. 됐다. 재밌네. 조금 쌀쌀하다. 목도리 안 하고 왔으면 추울 뻔했네. 알죠? 사람이 목이 따뜻해야 체온이 2도 정도 내려가는 거. 아, 빤 찍어주는 거구나. 아, 누가 계속 오네. 아, 이렇게 못해서 파는 사람들이 왜? 아, 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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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아, 그냥. 핫 초콜릿? 원짜이, 원짜이. 핫 초콜릿, 아니? 뭐지? 핫 초콜릿? 핫 초콜릿. 핫 초콜릿. 오케이, 핫 초콜릿. How much? 20. 20. 200. 200. Let's go. No, it's okay, it's okay. 차이처. 차이처. 30. 20, 20. 핫 초콜릿이 200, 장난하나. 까다? 앙컬릿. 땡큐어? Flint. 어윽....찐하다. 아,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은 calculatorus, 서리 목표물로 삼아서 한 명씩 오네요. 야, 여긴 뭐 프렌치프라이 팔고, 햄버거 팔고 강한목판에 진짜 하나의 문명이 됐다.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는게 강 한화로 인해서 하나의 문명이 됐네요. 여기 이 마을에는 지형을 보면 저 뒤쪽은 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뻗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강쪽으로 와서 강 위에다가 집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 단순히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오래된 배들도 많고 아 이거 타고 있으니까 잠이 솔솔 온다 이렇게 파는구나 이렇게 파는구나 비싸긴 하다 별걸 다 판다 바비큐도 파네 저 안쪽에 이제 보트로 갈 수 있는 이런 마켓들이 있어요 저기서 뭐 사고 싶은 거나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사거나 먹거나 하나보네요 마사지랑 미용실도 있어요 미용실 가려면 보트 타고 가야돼 과일도 빨고 있고 이 사람들도 여기 나가려면 보트가 있어야 나갈 거 아니에요 와 이건 좀 색다른 신기한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 로컬 보트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가고 싶은 곳에 택시 대신에 보트를 운전을 해가지고 가주는 거죠 이제 이해했다 1번이 숫자 1이고 높은 숫자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머네 여기 지금 이 마켓이 15번이잖아요 여기가 첫 번째로 들리는 곳인데 1번에서 오려고 하면 저 멀리서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1번이 비쌌던 거야 1번이 좋아가지고 비싼 게 아니라 그게 좋을 게 뭐가 있어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15번으로 갈수적 싼 거구나 감사합니다 아시는 적이구나 오케이 땡큐 한번 보자 뭐가 있나 아... 그렇게 크진 않네 예스 헬로우 사프랑 사프랑 망고 맹고 How much is mango? 700 루피스 700 비싸다 1000원어치만 사자 1000원어치만 사자 우와 이거 뭐야 아 주방이다 주방 화장실 화장실 오우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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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한번 가기도 힘들다 아 이 사람들이 여기 사나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방이랑 다 있지 싱크대가 바닥에 있어 아 오케이 땡큐 집 안에서는 신발 안 씻네요 여기도 아 오케이 예스 예스 많이 줬는데 네 개나 줬다 맹고 아저씨 맹고 음 맛있다 달달하니 맛있네 굿 굿 굿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렇지 여름에는 그냥 여기 수영하고 다녀도 되겠다 애들은 배가 하도 가벼우니까 내가 이렇게 손으로 밀면 담배 샀구나 역시 담배 살 것 같더라 오케이 여기 있는 하우스 레이크 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숙소거든요 엄청 들어가겠다 여기까지 이쪽은 그 전에 옛날 마켓인가 봐요 지금 문을 다 닫았네 메디컬 홀도 있고 다른 마켓들도 있는데 확실히 저도 좀 액티비티 한 거 좋아하거든요 보드 타고 김라인 뭐 그런 액티비티 한 거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클럽보다 시끄러운 술집보다는 잔잔한 재즈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조용한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니까 이게 여행에서도 좀 적용이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잔잔하게 보드 타고 어디 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조용한 이런 게 지루하다고 느껴지기보다는 가만히 사색하기도 좋고 멍 때리기도 너무 좋네요 평소 좋아하는 그런 취향들이 여행에서 나오는 거 같아요 여행 취향으로 그런 곳을 찾게 되고 아 여기서 배를 만들고 있네요 이게 지금 공장이래요 배 만드는 공장 보트 한 대 30만루피래요 그럼 얼마요? 보트 한 대 480만원? 비싼데 겉보기에는 그냥 뭐 이렇게 툭 치면 물에 빠질 거 같은데 확실히 이 사람들한테는 이 보트가 생기고 없으면 뭐 차가 없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와 비싸네요 거의 툭툭이 한 대 가격보다 비싼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툭툭이가 그렇게 많이 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세컨 마켓 음 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분위기 같은 게 난 진짜 제가 인도 이제 따지고 보면 고작 2주밖에 안 되긴 했는데 인도 여행이 호불호가 되게 강하다고 하잖아요 누구는 엄청 좋다고 하고 누구는 완전 안 좋다고 하고 이쪽 북인도만 봐서는 저는 호불호가 왜 갈리는지 아직까지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너무 좋다 아프리카 6개월 다녀온 저한테는 진짜 럭셔리 여행입니다 럭셔리 여행 너무 예뻐 뭔가 자연과 동화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타는 어디에 가야겠다 데이리엄 누구나 아이고 재밌었다 제 투명이 어떻게 됐어? 좋아요? 고맙다 감사합니다 찝 찝 찝 아 가자 원래 팁 100 주려고 애초에 500으로 흥정을 했었거든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안녕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거 선물을 원하자? 이게 뭐예요? 선물을 원하자 선물을 원하자 선물을 원하자 선물을 원하자 선물을 원하자 아이씨 이거 얼마예요? 이거 하나요? 500달러 선물을 원하자 재밌었다 할만하네요 오늘 날씨만 이렇게 우중증하지 않았어도 한 5시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케이 바이 바이 여러분은 나중에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선셋이랑 같이 한번 투어 하시면은 되게 좋을 거 같아요 훨씬 지금보다 좀 더 몽환적이고 예쁠 거 같습니다 이제 놀 거 다 놀았으니까 숙소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끝 아이유 멀다 아이유 아이유 물